지니 가족 여러분, 추이입니다.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하울이 발매되었습니다. 저의 첫 미니 앨범 하울은요.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둘만의 작은 세상에서 둘만의 서로의 영웅이 되어주어 서로를 치유해주는 과정을 담은 앨범이고요. 이번에 지금까지 들려드리지 못했던 저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그리고 다양한 장르들을 함께 담아낸 앨범이니까요. 지금 바로 지니로 들으러 달려가주세요. 사랑합니다. 지니 가족 여러분. 유후!